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해가 전원거든 수성한 견해가 나타나서 권만하거든 내가 곧 부처님 몸을 나타내서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여 그로하여금 해탈을 하게 하며 거기가 부처님 몸이죠 지금 부처님 몸은 바로 보살 몸도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보살 몸에서 부처님 몸도 나타내고 연각이나 성문이나 여러 가지 하늘 사람이나 귀신이나 인간 사람이나 남자 몸 여자 몸 고로고로 다 나타내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 정도가 부처님 몸도 나타내요 마왕도 마구니도 부처님 몸을 나타내는데 부처님 몸을 나타낸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요 저 십진보사리나 십죽보살도 다 부처님 몸을 나타났대요 신통이 자제하면 부처님 몸인들 못 나타내겠어요? 모습만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부처 조성하는 사람도 부처님 몸 잘 나타납니다 그림 잘 그리고 조각자라는 사람도 불신 많이 나타내잖아요 그런 사람도 나타내는데 도가 높은 십신, 십주, 칠팽 그런 보살들 다 나타내요 그런데 관세음 보살는 십일지거든요 십일지 보살인데 그것 하나 못 나타내겠어요? 십지가 최고하뇨 보살 중에 십일지가 있어요 십일지 보살 이 보살은 가령 문수같은이 보현같은이 관음같은이 대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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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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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칩집본문 하셨죠? 그런 분들은 십일지 보살이고 칩집보살의 지장보살 같은 지장보살는 칩집보살라고 기교의 칩집보살로 가리킨거고 구지로 팔찌로 내려가지 팔찌보살는 예를 들면 마명보살라고 마명보살이 팔찌보살라는 말이 나와있죠 초집보살이 나타난것만 경전에 나타난것만 바란거에요 지금 안 나타난것은 바랄것도 비교해 많은 보살이 많이 있지 기교의 칩집보살로 이런 분들 초집보살라고 이런것은 이럴 필요도 없는데 괜히 변한것이 경전에 나와봤으니까 상식적으로 깔아두라고 쓰시는 그런거에요 천친보살 천친보살이 사가영보살 무책보다 낮에요 용수보살이 그렇게 대단해도 초집보살라고 능가경에 나왔잖아요 마명보살이 팔찌고 마명보살은 과거에 성불하신 분인데 우라미칭 과거에 대광명불인데 대광명불이 마명보살로 계시면서 팔찌보살로 계셨다는 것이 바하연론에 나오지 고녀대사는 육방 천신이라고 나오는데 고녀대사가 어느정도 경기인지 그건 고녀대사를 초지인지 또는 그 이상 팔찌인지 또는 그 이하 산현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는 삼면보살 같기도 보이는데 모르지 우리 고녀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높이 그냥 지상보살로 대곤보살로 이렇게 숭배하기도 가는데 가암경 삼면보 까지 해석한 것 보면 그것을 우리 중생계의 치현이 삼면보살이 아닌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그것이 꼭 원효우 족보 행적을 누가 원효우 정도가 되어야 깊이 알고 부처님 정도가 되어야 알지 그건 위지수에 속하지요 저것은 경문에 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고 11지 이상은 부처라 12지가 없지만 11지란 말도 없는데 하암 돈에서 주로 썼지 통현장자가 그래 문수보현 같으니 다 11지 보살 보통은 보살이 칩지 뿐인데 칩지가 최고인데 11지라고 말한 것은 과거 전생의 부처인데 보살로 계시니까 보살의 그 등급보다는 높은 그러한 보살라 해가지고 명칭을 11지라고 붙인 거지 통현장자가 하암돈에 만약에 12지 보살이 누구냐 하면 보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2지라고 한다면 12지는 바로 부처님이라 부처님에서 한 계단 내려와가지고 보살로 몸을 나타냈다 해가지고 문수보현 등을 11지 보살이라고 한 거요 관세모살이 무에 자제하게 몸을 나타내는 그것을 처음 불신을 나타낸다 부처 몸을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어요 중국에 가면 관세모살 모신 데 32가지 보석을 다 큰 법단에 모셔 놨어요 관세모살 말고도 관세모살이 나타낸 불신 밑에 독각신이 또 나오죠 두 번째는 독각의 몸을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장자 거사까지 나타내는데 그런 모습을 중국 절마다 관세모살 큰 법당에 모신 데는 다 이렇게 등상을 사람같이 만들어가지고 다 줄줄이 진열해가지고 다 모셔져 있어요 한국에는 32경신 모신 데 없잖아요 한국에는 그냥 천수천안 사십 이수 그런 것만 하나에다 그냥 그림으로 그라든지 조각으로 그렇게 가든지 그런 것만 있지 32가지를 다 낱낱이 진열해 놓은 데는 없잖아요 어느 절이고 32가지 진열하려면 그것도 보통 큰 것이 조각이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경비가 많이 따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는 못 모셨는가 봐요 중국 같은 대륙에는 관음 것이 보타 다가산이나 키요에 다른 데 가봐도 32경신을 거기에 다 모셨어요 관세모살 모신 데는 조그마한 뭐 코딱지 많은 암자 같으면 몰라도 곡복 많은 암자 같으면 관세모살 뭐 그렇게 못 모셔서 웬만한 절 밀양표총사 정도만 되어도 청도 군문사보다 더 작은 절도 관세모살 32경신을 다 모셨어요 처음 갈 때는 중국에 저런저런 많이 답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스님들만 일행으로 갔기 때문에 주로 스님들 상대로 해가지고 절 사찰 중심으로 그 성마다 가면 거기에 알레자 스님들이 꼭 나와요 꼭 나와서 알레하고 차대적 가고 늘 그리고 또 그 성을 다 그것이 참배한 다음에 관광한 다음에 또 다른 성으로 바뀌면 또 이제 그것을 인계해 주고 또 다른 성에 또 스님들이 다 나오고 거기에 또 알레자가 다 나오대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특수강아시 웬만한 큰 절을 하면 응접실이 잘 되어 있어요 한국에는 별로 그런 게 없잖아요 응접실이 참 잘 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가면 응접실에 이렇게 응자가 다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차를 마시도록 다 이렇게 시설이 되어 가지고 거기 응접실에 또 소개를 가면 응접실에 앉아 가지고 차를 따라 줘요 다 줄줄이 앉아 가지고 한국 절에는 그런데 없잖아요 육조 씨님 보시던데 남하사 같은 데도 그러고 다른 절에 백마사 같은 데도 그러고 어디 다 가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한국에서 본받아야 되고 어때요 한국에는 그런 응접실에 의자가 다 준비되어 가지고 차를 낱낱이 이렇게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얻어먹으니까 본품이라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상술이 발달된 것에서 그런 기인이 된 것이 아닌가도 느껴질 수 있도록 손님을 젖대를 잘하면 아마도 떨어뜨리고 가는 게 많겠지요 약제 유학이 만약에 모든 유학들이 유학은 무학의 도를 징득하지 못한 수다원이나 사다함이나 완화함이나 그런 유학들이 적정하고 묘명하여 고요하고 묘하고 밝아서 마음이 이제 공부가 깊어져서 묘하고 밝아져 가지고 수승하고 묘한 승묘가 나타나서 원만하거든 내가 그 앞에 그 사람 앞에 독각의 몸을 나타내서 위하여 설법하여 그로하여 해탈케 한다 독각이란 것은 부처님 없는 세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 삶으로 변화를 관찰하고 스스로 무생의 도리를 깨달아요 12년법 같은 걸 깨닫고 12년법을 깨달한다 해서 연각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님 없을 때 단독으로 세상에 나와서 깨달으니까 독각이라 하기도 하고 장자 같으니 노자 같으니 다 부처님 없는 때 나와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그분도 어떻게 보면 독각 같기도 하죠 나반존자 같은 이가 독각이요 나반존자 부처님 없는 세상에 나와서 깨달아서 연각이라 하기도 하고 독각이라 벽지불이란 벽지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각이요 성문 연각 벽지불을 둘로 분류한 거죠 아까는 부처님 없는 세상에 나와가지고 독각했다 해서 독각의 몸을 나타낸다는 그 말이 나왔고 여기서는 12년법을 깨달은 그런 연각이요 세 번째는 연각의 몸을 나타낸 데 만일의 모든 유학들이 유학 성문들이 12년을 끊어가지고 12년이 나서 중생이 되어지는 중생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을 12가지로 설명을 했죠 문명에서 붙어서 생무사까지 12가지 인연을 끊어버리면 뭐 독각이 되든 연각이 되든 또는 부처가 되든 그렇죠 모든 유학들이 12가지 인연을 끊어서 인연을 끊는 수승한 그 마음이 수승하고 묘하고 또한 나타나서 퉁그러지거든 원만해지거든 내가 그 사람 앞에 독각 연각의 몸을 나타내서 그 일을 위하여 설법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해탈케 한다 복각이라는 것은 부처님 없는 세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 삶으로 변화를 관찰하고 스스로 무생의 도리를 깨달아요 12년법 같은 걸 깨닫고 12년법을 깨달한다 해서 연각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님 없을 때 단독으로 세상에 나와서 깨달으니까 독각이라 하기도 하고 장자 같으니 노자 같으니 다 부처님 없는 때 나와가지고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그분도 어떻게 보면 독각 같기도 하죠 나반존자 같은 이가 독각이요 나반존자 부처님 없는 세상에 나와가지고 깨달아서 연각이라 하기도 하고 독각이라 벽지부를 내가 벽지부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각이요 성문 연각 벽지부를 둘로 분류한 거죠 아까는 부처님 없는 세상에 나와가지고 독각했다 해서 독각의 몸을 나타낸다는 그 말이 나왔고 여기서는 12년법을 깨달은 그런 연각이요 세 번째는 연각의 몸을 나타내는데 반일의 모든 유학들이 유학 성문들이 12년을 끊어가지고 12년이 나서 중생이 되어지는 중생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을 12가지로 설명을 했죠 문명에서 붙어서 생무사까지 12가지 인연을 끊어버리면 뭐 독각이 되든 연각이 되든 또는 부처가 되든 그렇죠 모든 유학들이 12가지 인연을 끊어서 인연을 끊는 수승한 그 마음이 수승하고 묘하고 또한 나타나서 퉁그러지거든 원만해지거든 내가 그 사람 앞에 독각 연각의 몸을 나타내서 그 일을 위하여 설법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해탈케 한다 그러니까 해탈하는 연각 도를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열반도 그 화성 열반 유해 열반을 얻게 하는 거죠 법화경에 화성이라고 나오죠 변화하는 성 아직까지 그 열반을 얻더라도 독각이나 연각이나 나한들은 화성 열반요 보소 열반이 아니에요 보소 열반이 더 좋은 거죠 부처님 보살같이 열반을 얻는 것은 보소라고 하죠 법에 있는 그 법화경에 나오는 보소 열반도 있고 이건 우회 열반이라고 각하죠 이게 최상 열반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것은 이제 화성 열반이요 화성 열반은 유재열반 아직까지 대성교에서는 토성은 열반을 좀 덜 되었다는 거죠 공부가 덜 되어서 아직까지 미진하다 미진하다에서 남음이 있다는 거죠 유재열반이요 보소 열반에 도달해야 이제 보물을 쾌는 이런 보물쾌로 가기 전에 피곤해서 중도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쉬었다 가라고 변화로 성을 만들어 준 것이 도시 휴식공간 만들어진 것이 화성이라고 네 번째는 성문이라 성문의 몸을 나타내서 세타를 시킵니다 만약에 모든 유학들이 유학 성문들이 사제의 공함을 얻어서 고진멸도 사제의 공돌이를 얻어가지고 아공의 진리죠 사제법을 닦아서 아공의 진리를 얻으니까 그게 사제의 공이오 도를 닦아서 별에 들어가서 별이 정멸되나 유여 열반이오 소승교에서는 자기들 열반도 유여라고 하기는 하지요 소승들은 아나함의 오정천에 오정거천에 있는 것은 유여 열반일지 몰라도 아나함의 그 삼계를 초월한 열반은 유여 열반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내가 말하여서 대성불교에서는 또 소승의 열반을 유여 열반이라고 하고 아직은 공부가 좀 덜 된 거 대성열반을 부처님같이 열반을 하시는 그 도리를 유여 열반이라고 해요 사제의 공을 얻어가지고 돌을 닦아 멸에 들어가서 멸이 정멸이죠 수승한 성품이 마음을 잘 닦아서 마음이 훌륭한 마음이죠 마음이라서 선악도 없고 수승하거나 저열하거나 하는 것이 없지만 사람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마음을 착하게 가지면 착한 마음이 되고 악하게 가지면 악한 마음이 되고 열등의식 또는 저열하면 그건 성성이 아니라 열성이고 여기는 그렇지 않고 가장 훌륭하고 수승하면 성성이라고 하지요 범부 세계에서 성인 세계로 올라가야 그게 이제 승승이요 승승이 나타나서 원만해지거든 내가 그 성문 앞에 성문으로 몸을 나타내서 이 성문은 나한이요 나한들을 가르친 거요 추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사과 성인 가운데 아라함이 최고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해탈케 한다 삼계팔십 일품 구생을 끊는거지요 십육심을 가지고 그전에 사교에 천태 사교에 나왔잖아요 거기까지는 사성이 다 나왔죠 사성 육범하니까 육범은 3개예요 그 다음에는 부처님 보살 성문 연각 하면 사성인데 여기는 그냥 불신하고 또는 독각신하고 연각신하고 성문신하고 해서 되가지고 나왔죠 사성이고 그 다음에 가서 육도범부들 천주가 아무리 대단해도 육도범부에 해당돼요 삼계 속에 들어있는 첫째는 범왕 범천왕 몸을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범천왕은 굉장히 많지 않아요 범천왕은 3개 7,8천이 다 범천이 두세께도 사실은 범천에 속하니 만일 모든 중생들이 마음을 밖에 깨달아서 깨닫고자 하여 육진이 범천왕을 범천하여 육진을 범하지 아니하여 육심의 티끌 마음을 밖에 깨닫고자 하여 욕심명료하여 냉호하여 욕진을 범하지 아니하여 몸이 청정하고자 하거든 그거 다 동사로 보세요 욕자 아까 마음심짝 위에 욕자와 몸심짝 위에 욕자도 다 동사로 보세요 정맥소에서는 욕심명료를 음욕생이 고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욕심을 밖에 깨닫는다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맥소 그 해석은 꼭 구태여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밖에 깨닫고자 하여 운영신이 번영은 정맥소대로 지금 한 거죠 중생들이 음욕의 마음을 밖에 깨닫고 그렇게 번역해놨죠 하나님 것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다 검욕 그러니까 정맥소나 계반소에 의해서 검욕의 마음이라고 욕계를 초월한 것이 새끼이기는 하나 여기서 마음을 밖에 깨닫고 또는 욕진을 범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걸로 봐요 밑에도 몸이 청정하고자 하거든 그것도 욕신이 청정하거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봐가지고 아무리 옛날 것이 대가들이라도 해석한 것이 호가다 조금 비긋한 것이 있어요 조금 덜 친절한 것 범글게 좀 성근 것이 호가다 있죠 그러니까 거기만 꼭 의지할 필요 없이 그냥 욕자를 마음심자에다가 동사로 마음을 밖에 깨닫고자 한다 원칙은 번역하려면 글자 배열은 가려면 욕 명호심이라 해도 되죠 마음을 밖에 깨닫고자 한다 그런데 그냥 이런 식으로 범어 번역은 이런 식으로 든 것이 더러 많이 나와요 분석 강명이라고 제가 강명 분석이라고 하듯이 저 밑에 보면 강명 분석이라고 나오잖아요 능험경 이름 자체가 능험경이 부처님이 능험경 말씀하신 게 강명으로 분석을 한다 이렇게 하면 강명으로 분석한다고 해야 되는데 원칙은 분석강명이라고 강명을 분석한다고 간문식으로 가면 강명으로 가면 강명의 명사고 분석이 동사하다 강명을 분석한다 이렇게 할 것을 강명 분석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다 강명을 분석한 그런 뜻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모로 가려면 강명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거든 강명을 분석한다 그 말이에요 원칙은 분석강명이라고 중국 문장으로 하면 분석이 우회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번역된 것이 더러 있어요 등험경에도 나오고 하험경에도 번역은 꼭 중국식으로 잘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글을 다 윤문을 세밀하게 낱낱이 그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식으로 못하다 보니까 그런 냄새가 나지 번역한 냄새가 나요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면 한문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아요 한문 따라 하다 보면 그래서 군화신임이 요즘 사람들 번역하는 게 전부 다 한문 냄새 딴다고 한문을 번역했기 때문에 한문 냄새 나기가 당연하지 그러나 이제 우리말로 잘 옮기면서 우리말로 유창하게 잘 해놓으면 한문 냄새가 잘 안 날 수가 있겠죠 나기는 나요 방귀 뀌는데 똥 뀌는데 똥 냄새 방귀 냄새가 안 나겠어요 내가 그 앞에 범왕신을 나타내서 범천왕 범천왕은 세 개의 모든 천인들이 범천인데 거기에 통솔하는 왕이 범왕이라요 칠불사 밑에 가면 범왕이라고 있죠 김수로 왕이 칠불사 밑에서 거기서 조금 머물렀다 해야죠 그 마을 동네가 범왕이라고 하죠 이 범왕 김수로 왕도 범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범왕이라는 말은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예요 범이라는 말이 글자가 청정한 범자거든 범천 범자라고 할 거지만 범천이라는 것은 청정한 거예요 욕제를 떠나서 세 개의 향기롭고 아름답고 수승하고 해서 청정하다는 것을 범이라고 하죠 그래서 범천 천상에서 인간에 나온 사람들이 바라문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가장 훌륭한 민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들 말을 범어라고 하고 자기들 그를 범서라고 하고 불악후마나 내나 범이라는 것이 자기들 숭배하는 범천 사상에서 가장 절대 유일신으로 숭배하는 바라문 교회 사상이 바로 그거라요 그걸 닮아죠 지금 기독교 같은 게 절대 유일신 그거 예수가 거기 가서 그거 배워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인도 같은 데, 티베트 같은 데 가서 배웠었거든 중으로서 좀 가고 알고 보면 참 신심 안 나게 되었지 십자가를 한사쿠 걸어놓고 하지만은 십자가에 못 받게 죽은 사실도 아니라거든 요즘에 밝혀지지 않아요 마리아 창녀가 돈을 많이 주가지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관리들한테 돈 주가지고 예수를 빼냈다잖아요 빼내가지고 불란서에서 80여세 동안 살았다가 십자가에 못 받게 해서 모든 중생의 죄를 속죄하고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전화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아는 사람들은 그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그런 서적은 한국에 나오면 없애버리잖아요 빨리 거두어버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벌써 그것을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깊이 깊이 아는 사람에게는 그런게 신심이 없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만드는 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만드는 게 다시 한번 더 만드는 게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만드는 게